안녕하세요 여러분 책춘함 메신저 코칭 스쿨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춘함은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 삶의 자유를 지키면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풍성하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도 많이 좋아하시던 책들이죠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가능할까? 난 네 시간만 일한다 부의 추월차선 정말 저기 멀리 있는 이야기만 같았어요 이게 미국이니까 본인들은 영어를 하니까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니까 시장이 크니까 그렇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또 만나게 된 책이 백만장자 메신저죠 당신의 경험이 돈이 되는 순간이 온다? 이게 정말 가능한 거야? 그래서 도대체 그럼 메신저란 뭐야? 이렇게 해서 백만장자 메신저란 책에도 여러분 메신저에 관한 정의가 있긴 하지만 책춘함은 책춘함 나름대로 이런 정의들로 정리를 해봤어요 메신저란 자신의 경험, 노하우, 지혜로 다른 사람들의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줌으로써 함께 행복한 성공을 누리도록 돕는 사람 그리고 메신저란 시간의 자유, 공간의 자유, 경제적 자유, 의미적 관계적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 극렬하게 자유를 추구하는 삶이죠 메신저란 저는 이 표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기 삶의 주도권과 결정권을 스스로 가지고 사는 사람을 책춘함은 메신저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런 삶이 정말 가능할까? 하고 보니까 어느덧 제 삶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신저가 되면 뭐가 좋은가? 정말 책춘함이 천지인 항상 말씀드리죠 하늘의 마음 공부, 의미 있는 삶과 지 땅의 돈 공부, 물질적 자유와 인 그 다음에 사람에 관한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와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 이 세 가지를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메신저 코칭 스쿨에서도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모두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책춘함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께 나누는 스쿨입니다 그래서 책춘함이 참 좋아하는 책이죠 책춘함 나비스쿨의 또 중요한 동화 책이기도 하고요 꽃들에게 희망을 해서 이렇게 노란 나비가 줄무늬의 벌레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책춘함처럼 메신저 되는 법을 한뻑 담아놓은 책이 여기 어쩌다 북튜버라는 책이기도 한데요 책춘함처럼 북튜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북튜버는 메신저가 추구하는 삶의 하나의 그냥 한 형태일 뿐인 거죠 엔잡노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긴 했지만 여러분 여기는 메신저의 삶에 책춘함의 경험들이 담뿍 달려 있는데요 바로 이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스쿨입니다 책춘함 코코치는 여러분 실버버튼 유튜버로서 북튜버죠 그리고 코치기도 해서 다양한 교육적 경험과 여러가지 다채로운 경험들을 바탕으로 메신저의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배우나요 라고 물으시면요 네 가지 전략을 주로 배울 겁니다 첫 번째 메신저 블루오션 전략 그리고 메신저 차별화 전략이죠 그리고 메신저 브랜드 전략 그래서 책춘함이 브랜드 컨설팅 회사 총괄 부사장을 했으면서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한 7단계 브랜드 전략에 관한 프레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요 플랫폼 메신저 플랫폼 전략 플랫폼 구축 전략이고요 또 메신저 머니 파이플라인 전략 그래서 수익 다각화 전략이죠 이 네 가지 가장 근본적인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책들은 책춘함이 엄선한 메신저 도서들로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신저 스쿨이 끝나면 또 마스터 마인드 그룹과 함께 계속 자발적으로 함께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격려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메신저 코칭 스쿨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글로벌 메신저 코칭 스쿨은 기수는 쭉 나가지만 글로벌이 앞에 붙어 있으면 줌으로 전 세계에서 들어오시고 지역에서도 들어오시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이제 메신저 코칭 스쿨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너무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그래서 함께 참여하셨던 우리 라연님의 후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산에서 하루 일정을 오롯이 빼고 참여한 만큼 귀하고 아쉬운 4번의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관점이 창바했던 시간을 더 설레고 재미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메신저 코칭 스쿨을 통해 나를 더 들여다보게 되었고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기 원하고 더불어 함께 변화하고 성장한다는 의미를 더 깊이 체감하고 또한 그런 선한 영향력 안에서 나와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건 참으로 뜻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메신저 코칭 스쿨 지원 방법은요 카페 네이버 닷컴 북튜브 오시면 공지에 지금 함께 공지가 되고 있고요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장손 합격자에게 공지 드리고요 네 이것도 역시 홈페이지에서 카페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수사항은요 네 권의 선정 도서와 도서가 있고 여기에 대한 레포트 그리고 메신저 코칭 과제로 함께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 정말 항상 책춘함 나비스쿨에서 말씀드리죠 꽃들에게 희망을 해 이 표지 너무 아름답죠 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애벌레에서 날아올라 그 메시지를 여러 사람에게 함께 전하면서 다른 애벌레들이 나비로 날아오르도록 그렇게 함께 멋진 세상 만들어가는 좋은 메신저들로 함께 성장하는 좋은 여러분 배움의 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인연 닿는 분들 또 행복하고 즐겁고 유익하게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